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지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요약지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교재 준비됐다면 펴 보시죠 펴지는 464쪽이 되네요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되죠 7문제가 나오면 이 법은 양이 적습니다 내용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개수를 득점할 수 있는 목표 개수를 5개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좀 점수를 빼고 국토개법에서 점수를 빼면 공법은 무난히 바로 점수 얻어서 합격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택법은 좀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보겠습니다 464쪽에 주택법에 나오는 영어의 정리는 꼭 시험에 나오는데요 464쪽에 보면 주택의 뜻이 나 있죠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주택 이게 두 번 출제됐어요 주택이라고 하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개입해 포함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은 바로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이 단독택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부했던 주택의 종류 단독택 네 개 공동택 네 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빠져서 세 개다 뭐가 빠지냐 공간이 빠질 공간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간사로서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부해서 주관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주택에서는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택은 단독주택 다 가구 다중 있다 이거 하시고 공동주택에도 하나가 빠지죠 기숙사 이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합원을 수정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관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공동택에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 아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공동택이다 이걸 꼭 구분하시고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65쪽에 이 국민주택하고 민용택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이것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단독 공동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주택은 바로 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고요 민용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국민주택과 민용주택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이 민용하고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중에서도 민용주택이라는 것은 이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면 다 민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닌 것, 국민주택이 아닌 것이 다 민주주택이다 그러면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범위를 알면 되겠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이렇게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만 공공하게 되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인데요 정확하게 이 국민주택의 뜻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서 거기 보면 국가, 지방, 자체, 한국, 토지, 주동사, 지봉사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이게 중요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리고 이 국가가 지방, 자체한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돈이죠 그걸 자금으로서 지원받습니다 또는 이 주택, 도시, 기금이나 있죠 주택, 도시, 기금 이 기금을 지원받아요 이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든 기존의 것을 바로 이렇게 계량하든 계량하든 바로 그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이다 이거 정확하게 깨두고 계셔야 돼요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또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것은 이렇게 전국도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 읍면직이 있죠 거기에서는 무조건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85총트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용 읍면직이 아닌 그런 위안입니다 다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것은 수도권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따른 서울특별시, 2인청왕시, 경기도에 있는 31개씩으로 많은데 이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 용도주기 도시적 이 두 가지 장소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것은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85총트 이하를 만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용 도시적이 아닌 이런 읍면적 읍면적은 최대 100총트까지를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한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이런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는 공동태금 공용면적을 뺀 그런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지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단독태금 그 단독태금 건축물의 바닥면적 있잖아요 그런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지 하는데 다만 거실용 지하실 있잖아요 지하실 면적은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원칙을 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내의 지하실이 끝만 그 지하실을 거실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단독주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는 본건물과 분리되는 창고차고 화장실 건물은 그 면적을 주거 전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뺀다는 거 이런 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인 서민영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장은 그 사업주택에 몇 번까지 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요구할 수 있냐 바로 75를 원출하지만 주택주의라든가 고용자는 100까지 요구할 수 있다 5번 준주택의 종류는 다기노호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복대, 오피택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도시형생활택이 있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도입된 주택인데요 그때는 계속 매년 출제가 됐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몇 가지는 말고 갑시다 이 도시형생활택에 조건을 맞춰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몽땅 건축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요 이 도시형생활택에 의하면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는 사업체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전해서 팔도록 호요합니다 이걸 분양가 자유라다 이렇게 해요 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형생활택의 요건이 뭐냐 첫째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고 도시형에 있다고 건설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한다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종류는 또 종류가 세 가지 있죠 단지 만들어서 거기다 연립 그러면 단지형 열태 단지형 생활을 거기다 다 세든다 그러면 단지형 다 세대 그냥 반 하나씩 만들어서 바란다 원룸일태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 세대는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하더라도 그냥 아파트를 하지 않고 연립 다 세대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원룸일태기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파트형 원룸 다 세대 연립태계 원룸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원룸형 주택을 만들어야 할 때는 그 요건을 맞춰야 돼요 기역련틱을 이을 각 세대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록 욕실 부엌 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은 50점트 이하에 꼭 개하시고 다만 이 50점트 이하로 만들어서 공부할 때에 각 세대 모양새는 욕실, 보유실을 뺀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전용면적이 30점트 이상 50점트 이하이면 두 개의 공간을 할 수도 있다 지하층에 절대 설치 안 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손을 보시면 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스텍 건축할 때 원룸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기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 주택에다가 그 85점트를 초과한 한 세대 정도는 함께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준주거적이다 그리고 상업적에다가 이 원룸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건축할 때는 그냥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를 보시고 나머지 통과도 될 것 같습니다 467페이지 9번 이 세대금융공동택이 요즘에 성황리에 건설 분양하고 있는 주택이니까 이 세대금융공동택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대금융공동택의 의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위에서 포인트는 그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게 다 포인트 할 수 없다 각각 이 한 세대를 여러 개의 공간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구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공동택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이때 구분된 공간마다 절대 구분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한 세대를 여러 개의 가구수로 쪼갰지만 그 세대수 개사할 때는 한 세대로 개사한다는 것 그래 이런 세대금융공동택은 만들어낼 때 신규로 건설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을 세대금융공동택도 설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바로 신규로 건설해서 만들어낼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을 받아서 건설해서 내는 것이고요 그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각 세대당 그 주거공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도록 욕실, 부업, 그 다음에 그 현관을 설치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세대 그 구분행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되 만약 그 소유자가 세입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용하겠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 공간이 통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연결물을 달아선다든가 벽 자체를 경량구조의 벽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운영공동택을 그 하나의 주택단계로 했다 다 하면 안 되죠 그 900세대인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는데 900세대 다 세대 구분형 공동토 만들면 그 단지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죠 그래서 900세대 대비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900세대를 건설하게 되면 300세대까지는 세대 구분형 공동토로 건설해도 되지만 600세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세대 구분형 공동토를 건설했던 그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그 단지의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아파트 같은 공동토를 세대 구분형 공동토로 설치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기존의 그 아파트 한 60평에서 살고 계신데 혼자 산다 아이들 키우다가 다 독립해서 결혼해서 나가고 그래서 혼자 산다 또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산다면 그 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입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구분형 공동토를 설치가 가능해요 설치가 그때는 공동태 관리법에 따라 하가받을 건 받고 신고받을 건 신고해서 적법 절차가 있어서 설치하면 되는데 이때 설치 기준이 있죠 기존 세대 수를 포함해서 두 세대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 들어와서 진념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임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바로 독립된 방도 그 당에 넣어줘야 되고요 욕실 부엌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독립된 출입문까지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독립된 출입문까지 만들어주라 이렇게 그리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태구로 설치할 때 그 단지가 원래 900세대로 건설 공급됐던 단지다 그런데 900세대가 다 세대 구분형 공동태구 설치해서 나가면 바로 각각의 집마다 한 개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900세대가 1800가구가 들어가는 그런 단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태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을 규제하죠 이거하고 아까 건설기준을 헷갈려서 안 돼요 설치할 때는 그 단지 전체 세대 수 대비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10분의 1까지 900세대면 10분의 얼마예요 900세대의 10분의 1이라면 90세대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때 10동이 그 단지에 있는데 한 동마다 다 90세대다 그래서 10동이니까 900세대 했던 단지인데 그때 그 900세대 중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태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건만 101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해버린다 그러면 그 101동만 90세대가 다 돼버렸다 그러면 그 101동 앞에 주거 환경은 또 열악해지죠 그래서 각 동별 세대 수 대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또 규제한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수치를 하나하나 좀 봐두세요 설치 기준에서 2세대 이하 그 다음에 3분의 1, 10분의 1 넘지 말까 이거하고 위에 있는 건설 기준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지 준비해서 공동태 같은 것을 건축했다 이 구분소유권 대상인 아파트 한 채하고 땅에 대한 권위를 묶어서 팔게 되면 분양가가 비싸서 없는 사람들이 못 받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야 한 번에 보다 가면 벅차니까 이 주택인 구분소유권만 돈 주고 사가고 이 토지는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주택을 위한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서 이 토지를 주택사관자에게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만나서 팔도록 하자 이게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자 이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그러면 이 주택을 분양받아 갔던 사람에게 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임대체가 몇 년을 보장하냐 40년을 보장하자 이거죠 40년 동안 보장하게 되면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아서 사갔던 사람이 40살이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도 돼요? 바로 80살까지 그래도 그분이 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분양받은 친구들이 75% 동일세야 다시 좀 연장해라 그러면 40년 또 연장받아요 그러면 몇 살까지 더 삽니까? 120살까지 그 다음에 또 연장하면 되느냐?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충분히 생존한 동안에는 그 주택에서 쫓겨날 일 없다 땅 쥐인한테 나가라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만 인대차가 끝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봉급될 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간주합니다 나머지는 쭉 통과를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하고 469페이지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지분형 주택 저 468페이지 10번에 나옵니다 도심의 주광경 정비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여기다 비교라고 나눴습니다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중 토지주택공사 등이 바로 사업시행자일 때 분양 대상자와 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형식 이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누가 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일 때만 공급되어 절 수 있는 거냐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뜻은 알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네들일 때만 이 지분형 주택에 공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지분형 주택은 규모가 적습니다 주거전연물이 60정태의 소형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때 한국토정사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게 될 때는요 그 공동 소유하게 되죠 사업시행자하고 분양받아간 자가 공동 소유하게 돼요 지분을 절반씩 그때 역시 그 사과한 사람들 절반만 지분을 사가는 경우가 되니까 좀 싸게 사가겠죠 그때 공동 소유관을 10년을 범위 내에서 정한대요 나머지 자녀 이제 지분은 돈 벌어서 사갈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정비법상 가, 나, 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 허용되고 있다 가볍게 봐두시고요 11번 이 주택법상 고흥동태를 건설 공급하게 되는 사업체는 이런 고흥동태만 건설 공급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안에 필요한 주택이 딸린 부대슬도 그리고 복리슬도 설치 제공하게 되죠 그래 이 부대슬이 무엇이고 복리슬 뭔가 이걸 구분하는 거 시험권이니까 최소한 더 6개, 6개는 알아주세요 부대슬의 종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경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방범설비, 요즘에 방범설비가 뜨고 있죠 각각 단지마다 범죄 예방 대책으로서 방범설비 이것이 중요해요 방범설비도 부대슬도다 방범설비, 그런 것들, 건축설비 이런 것들이 있기고요 복리슬은 바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 있잖아요 주민 공동시설, 아파트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주민 공동시설 도서관을 만든 단지도 요즘 많이 생기죠 그런 주민 공동시설, 주민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리슬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면 놀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는 어린이노터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공부해야 되죠 유치원, 더 연세 드시면 경로당 가서 놀죠 이런 것들, 바로 또 걸린 생활설 걸린 생활설, 그 아파트 안에 상가 있잖아요 구매실, 이런 것들이 다 걸린 생활설인데 그것들은 복리슬이다 이렇게 딱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실인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나무, 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요 밖에 있는 기관실일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한다 기관실하고 간선시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간선시설을 설치해서 제공을 해 나가게 되는 바로 사업장이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있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주체가 있다 그때 그 사업장의 규모가 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100고 이상인 단지가 있다 대지조성사업장은 16,500 정도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그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고 거기까지 필요한 간선시설은 법정된 자가 설치 제공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도, 지방사산에는 도로, 상하수, 통 그 다음 공정, 가지통, 공급하는 자, 내용물을 공급하는 자가 전기, 가스, 지역나무, 통신을 갖다 줘야 되고요 그 다음 구구,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 제공하는데 그 비용은 이 설치무자들이 제공하죠 그래 비용도 설치무자들이 냅니다 그런데 이런 간선시설의 설치무자들은 이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바로 기다렸다가 해준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검사까지는 설치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때까지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상환 비용을 언제 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써서 설치 제공을 해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접 돈 들여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때 이 설치무자들은 그 설치비용을 상환해서 줘야 되는데 그 설치비용 상황에는 3년 이내가 된다는 것을 봐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한전이 정기 공급시설 설치무잔데 이 사업 주체가 말이죠 지하에다가 설치해서 달라고 지중설류를 요청했다면 그때는 설치비용을 반바시 내야 된다 요청한 자하고 설치무자가 반바시 내야 된다 봐주시고요 그런데 정비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기관에서도 그 설치 요청한 자가 정기 지중설류를 설치 제공 의무자하고 반바시 되는데요 도시개발기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그때 그 시행자인 저학 같은 친구들이 지중설류를 정기 공급 설치 제공자에게 요청해서 설치 제공했다면 그때는 바로 요청한 자가 3분의 1을 내고 공급자가 3분의 1을 낸다 이거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죠 470페이지 3년 꼭 봐주시고 13번 이 주택법상 공고제도가 있죠 이 사업체가 사업계획승을 받아서 사업을 5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착수해서 공사들하고 분양했는데 미분양 숙지하면 또 사업자도 망한단 말이에요 사업체 그래서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단인의 총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위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갈 때 공급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받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공급별로 바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해 나갈 수 있죠 그때 그 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일 때만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할 수 있느냐 600세대 이거 두 번 나누어서 암기하고 그때 공급별로 딱 주택을 배치할 때는 300세대 이상을 각각 배치해야 된다 알아주시고 공급한 폭은 6m 이상 뛰면 된다 이런 공급별로 사업 확인을 하고 사업계획승을 받아서 사업체는 최초 공급은 승인고시가 있고 나서 5년에 들어가고 정당한 사회가 있어서 1년 연장받을 수 있고 그러나 2공급은 연장받을 수 없고 2년에 들어가야 된다 2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사업계획승은 취소당하지 아니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1공급은 5년에 안 들어갔다 정당한 사회가 있어서 1년 착수기간 연장받았다면 그 기간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승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있죠 공공택지는 오른쪽에 있는 10가지 공공사업 있죠 2-1까지 해서 총 10가지 공공사업인데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 공농택 건석률서 이 공공택지의 반대말이 민간택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민간택지는 민간회사에서 만든 택지죠 그러면 공공택지 뭐냐 공적주체가 수용산방시 가지고 만든 택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내용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5번 특히 주의해야 되겠는데 1번, 5번 이런 것들 1범이면 국지공이 수용에 의해서 공택 건설 그 어떤 대지 조성사법이면 이것도 공공사업이 되고요 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적, 공공사업시행자는 국지공원이 있는데 국지공원인 시행자가 수용산방시로 도시발사업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택지로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일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민간시행자가 만든 택지는 절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15번, 그리고 참고로, 참고가 아니라 이 공공택지에 분양받아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거기다 공공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사업주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15번, 주택단지에 나와 있죠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이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을 건축할 때 그 은폐의 의무를 적용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주택단지가 무엇이냐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부대 봉사를 건설한 일단 토지라든가 대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받아 조성되어지는 일단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사이에 일정한 시설이 설치되어서 분리되어 있다면 때로는 그걸 절대 하나의 주택도로 볼 수 없고 각각 벨기에 주택도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 분리되었느냐 바로 이쪽 대지에서 이쪽 대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정용도로, 지방도로가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도로는 폭 1, 2에서 20m 이상 20m 미만 있으면 하나의 주택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절대 하나의 주택도로 볼 수 없고 각각 벨기에 주택도로 봐야 된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1, 2 그 다음에 애정도로가 있다 도시 애정도로 있다면 그것은 애정을 냈겠다 할 때는 8로 안 하리라 그래서 애정 8 애정도로는 폭 8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하나의 주택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벨기에 주택도로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리모델링이 나와 있죠 리모델링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472쪽에서 473쪽에 또 넘어서 474, 쭉 이렇게 475, 476까지 쭉 연결되고 있죠 여기에서 꼭 함재가 나오니까 잘 정해서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보상 리모델링은 크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단독택은 아니다 공동택에 대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리증대만 말한다 이때 이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경관수가 차야 되죠 경관수는 사용검사 사용생인 임시 사용생 받고 대수는 10년이나 되고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조례로 그 경관수가 따로 정했다면 그 경관수가 차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증축이 가능한데 수직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이 하면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거기에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전진단 해가 3번 이 대수선하고 정축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정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15년 지난 공동태계가 안전진단을 시청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요청에서 실시해야 된다 이거 봐두시고 요청에서 실시해가지고 실시했는데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가 내주는 거 아니죠 그때는 정비법상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4번 이 공동태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전과 후에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전주 부분이 늘려났다 쪘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지 사용권 공역 면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걸 본다는 것 기업 니은 받으시고 다만 그 규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규약이 정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허가권자가 기초자찬체인 시장수 구청장 없으면 세종하고 특별자치는 제주도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도세가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사를 맡은 사람을 시공자 하는데 시공자 선정은 바로 경쟁 입찰의 원칙이지만 이 해상이 유착되면 수익으로 선정도 가능하다 7번 리모델링 기본계 이 리모델링을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같이 이걸 만드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만들도록 하고 있냐 바로 서울특별시장 6대광역시 대도시한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 10년 단으로 만들고 5년마다 다당수 검토해서 반영하고요 수리반은 절차상 주민의 공남이 있습니다 이 주민, 공남,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청취가 있는데요 이 공남은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청취는 바로 30일 내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한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8번 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바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수 구청장 이 주택법상 특별자시장, 특별자토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약적으로 시장군수구청계라니까 참고하시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하갈에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하갈을 신청해서 하갈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하갈을 받아야 되는 바 하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당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때 바로 얼마의 동의서가 있어야 리모델링 하갈을 신청하면 하갈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이 입주자, 사용자 가르치면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체 할 때도 전원호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장을 만들어서 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냐 한 동만 리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거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동의서를 줬던 친구는 바로 이 리모델링 하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체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가 신청서가 이미 제출되어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동의를 체리할 수 없다는 것 이해 드시고 그 다음에 9번에서 알을 것은 수직증 추격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바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때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12번 12번을 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취재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때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의 주택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바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시행으로 들어가면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 시도사도 역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76페이지는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주택조합은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보도를 하죠 이렇게 빌렸어